사탄을 물리친 말씀이 사라진 현대 성경들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직접적으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다 방어구죠 예배소수 6장에 보면 그 중에 유일한 무기가 성령의 검 유일한 공격 무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사탄의 공격을 나머지는 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나 직접적으로 사탄에게 저항하고 대적할 수 있는 공격 무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칼은 2사에서 27장 1조로 보면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검이에요 주께서 그분의 격하고 거대하고 강한 칼로 이 칼이 거대하고 또 격한 그런 칼이다 강한 칼이다 그 꿰뚫는 뱀 리바이어던 곧 뒤틀린 뱀 리바이어던을 벌하시리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바로 마귀를 대적할 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칼로 검으로 대적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이 직접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 번 다 물리치시죠 그 중에 4장 8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안타깝게도 개혁성경에 빠져있는 거죠 개혁성경에 빠져있어요 자 사탄에게 직접 명령할 수 있는 존재는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요 사탄에게 직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을 직접 하신 분은 성경에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 사탄에게 사실 그런 명령 권한을 가진 게 아니에요 자 마귀들을 쫓아낼 수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하지만은 사탄에게 마귀들과 사탄은 다릅니다 the devil과 devils 마귀와 마귀들은 달라요 사탄이랑 마귀들은 달라요 사탄은 예수님께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예수님한테 가서 나한테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마귀들은 예수님 보면 벌벌 떱니다 자 사탄은 직접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으로 국한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은사주의자들처럼 아무나 사타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유 권한인데 이 부분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 이 부분이 안타깝게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무게 하나가 빠진 겁니다 자 여기서 뉴 카톨릭 바이블 그렇죠 카톨릭 성경에서 영어성경에도 빠져 있고요 킹잼 성경에는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당연히 표준 원문 종교개혁의 헬라 원문인 표준 원문은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웨스코트 호르트 친 카톨릭 헬라 원문 19세기의 후대에서 삭제하는 원문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당연히 웨스코트 호르트의 역량이고 근거는 우리가 훨씬 더 이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종교개혁 성경인 이태리어 성경도 이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나 발레라 성경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이 부분이 하나의 말씀에서 이 부분에 빠지면 마치 야구부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하라 마귀에게 저항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했는데 중요한 구절 하나가 빠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나서 마귀에게 저항하면 그가 너에게 도망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 저항을 하는 구절이 빠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할 때 가만히 당하면서 대답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시험하는데 대답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저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라는 명령까지 하신 겁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계획 성경에 따르면 마귀는 계속 질문하고 시험하면 예수님은 대답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하나도 빠지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배도전서 5장 8, 9절에도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그에게 저항하라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저항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 대한 구절 공교롭게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구절 한 번 더 하신 장면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에게 하신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카톨릭에 따르면 절대 성경적으로는 아닌데 최초의 교황이죠 카톨릭의 근본으로 삼는 구절이죠 참 우연히도 그 부분이 삭제되어 있는 겁니다 종교 통합 성경을 따르지 말고 종교개혁 성경을 정확한 성경을 따라야 된다